와아 잘했어 잘했어 일단은 지금 다들 점수 눌러주세요 이야아 산삼주 불안하지 않아요? 산삼주 불안한데 산삼주 눌러줄 수 있어요 우리 한강씨 아버님 산삼주가 뺏길 것 같은데 뭐인데 지금 자 어쨌든 두 분의 무대에 우리 김은정 여사님의 감성평 안 들어볼 수가 없죠? 어떻게 보셨습니까? 연습 때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 진짜요? 뭐야 연습할 때 우리 애기 매매할 뻔 했다고 우리 애기 매매할 뻔 했냐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귀여운 두 부자의 무대는 몇 점일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산삼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두구두구두구 과연 과연 이거 모른다 과연 아 이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? 될 수 있을지 점수는 오, 뭐야? 오, 뭐야? 오, 뭐야? 오! 오, 오, 오! 봐보래, 봐보래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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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, 이거야 정말 방칙이지요. 왜 방칙이에요?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거지, 이거는. 전달해야 돼, 전달해야 돼 감사합니다, 얼른 주세요 아, 이게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, 전달이 됐습니다 싶었다 프로그램이 1등이 궁금해야되는데 꼴찌가 궁금해요 1등이 관심이 없어 꼴찌에 궁금해 꼴찌가 너무 궁금해 이쯤에서 우리 이성일 아버님의 산삼조의 주인공으로서 이 산삼조 누구한테 갈 것 같나요? 누가 더 유력합니까? 민수 아버님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시구나 지금 맞아, 지금 맞아, 충분해 우리의 목표는 꼴찌다, 아빠 꼴찌, 꼴찌다 아주 좋아 아, 이거 지금 알았어, 알았어